보며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방송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두 주인공 최지우 이성재 씨를 저희가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보의 두 주인공 우리 이성재 씨 최지우 신호 씨도 안녕하세요. 최상한 가정보 드디어 뚜껑이 오픈이 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반응이 되서 날지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먹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지우 씨도 특히 정말 색다른 모습. 그렇게 그냥 sns 도배를 했더구만요. 아무래도 새로운 변신이니까 변신한 거에 대해서는 후원 점수를 주시긴 하셨는데 점점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지우 씨는 기존의 청순하고 화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종일간 무표정하고 딱딱한 말투를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로 완벽히 변신했는데요. 명령입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것은 뭐든지 가능한 맞는 가사도 의미해 이 미스터리한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특히 눈빛 연기에 많은 힘을 실어서 봅니다. 눈빛으로는 어떤 거 좀... 못 느끼셨나요? 별 걸 다 시키는구나. 못 느끼셨나요? 상세히 너무 탈탈하지고 웃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좀 어려워요. 첫날 첫 촬영부터 웃드려가지고 제가 그 촬영 현장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도 최지우 씨 웃음을 참지 못해 정말 분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막바지까지 웃을 수 없는 최지우 씨의 고생스러운 노력이 극에 긴장감을 더해주겠죠. 수상한 캐릭터 완성을 위한 최지우 씨의 고생은 여기서 끝단입니다. 잠시만요. 지우 언니 부채질 좀 하고 가실게요. 더 보이죠? 그렇지만 밤에는 다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요. 어찌나 다행인지... 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패딩과 한몸이 된 최지우 씨. 웃음만 포기한 게 아니라 차일까지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그렇게 나오죠. 계속 그냥 빨아 입으신 거야? 똑같으면 몇 개예요? 지우의 맵니다. 그러세요. 뭐 파카는 세 번이고요. 조금 많이 얘기해. 좀 더 많이요? 파카는요? 파카는 30번이니까요. 아 이성재 씨가 굉장히...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의상이... 좋아하는 색깔 하나 둘 셋! 검정! 아... 천생에 염... 아 결혼하셨거든요. 남해 가장 파탄 시키고 있어요. 이성재 씨는 우리 최지우 씨랑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최지우 씨는 또 그냥 그럭저럭...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틀린 거죠.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해졌어요. 주관적인 결혼은 그거죠. 친해지고... 어제 커피도 많이 타주고... 아 근데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빠 이러지 마요. 자 극중 내 아이의 아버지인 이성재 씨.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면서 연예계 대표 딸바부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서툴고 부족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인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의 귀여움? 귀여움? 뭐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뭉뚱뚱 나오잖아요 제가. 목룰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지금 극중에서는 네 아이의 아빠로 나오는데... 실제 따님 어디에 계시죠? 캐나다에 있죠. 인영아, 채영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바뀌는 건 좋구나.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만나고 헤어지길 바란다. 그걸 파이팅하고... 쿨한 아빠예요. 파이팅! 이럴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어... 아이돌 그룹 잘 모를 때... 전에 한 번 차이니의 키... 아, 예. 차이니. 티였죠? 티 라고 얘기했죠? 아, 키 참아. 아, 키라고 했는데 저는 뭐... 뭐 그래서 뭐 티로 듣고... 뭐 잘 모르고... 근데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 모르고... 최지우 씨는 가족분들도 좀 많이 독촉을 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새 언니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오히려 부러워하던데요. 선희와 결혼 생활을 좀 싫으시지... 연예인도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아, 배우도 괜찮아요? 배우도 괜찮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네. 네, 좀 약간은 제가 좀 존경할 수 있고... 뭐든지 함께할 수 있는 바람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건 없지만 현실에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네요. 봉유 씨는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 둘러싸인 가사도우미 최지우 씨와 위기 속의 네 아이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한밤의 시청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상한 가정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회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랑 많이 하시길 고맙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부 화이팅! 네, 최지우 씨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명령입니까?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씨. 네, 요즘 신세대들은 으르렁대는 이 12명의 남자를 모르면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세,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엑소와 그 안에 한떨기 장미 태연과의 만남, 젊은 눈높이 한번 높여보시죠. 삼촌 팬들의 영원한 로망, 마냥 귀여울 것만 같은 소년시대.